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 UNITE! 안녕하세요, UNITE! 네, 지금부터 ASC 1초송 퀴즈를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팀 소개를 해볼 텐데요. 저희 맨 오른쪽에 있는 팀부터 3명 소개해 주세요. 네, 저희 팀의 이름은 오늘은 이겼데이 팀입니다. 오늘은 이겼데이. 와우. 이겼데이. 오늘은 이겼데이! 네, 저희 팀은 은호스티브 형석에서 은수형! 음부 형! 아, 음부 형. 음부 형! 벌써 안 맞아. 여기 교육이 끝났습니다. 음부 형! 우리 팀은 다 힘이 세기 때문에 힘 짱, 힘 짱. 힘 짱, 힘 짱! 오늘은 이겼데이! 음부 형! i leverage's 11 uns żadlı! 정답! shootings 어떻게? 오늘? 낙다리 몇 개? 낙살이 아! 오늘이겠지? 방탄 선배님의 피타 라인 땡! 뭐야! 뭐예요? 아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죄송합니다 아 이거 아는데? 아! 뭐야! 아스트로 선배님의 숨가빠 아! 자가 있으니까 이제 초코로 가볼까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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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 더보이즈 선배님의 스릴 라이더 스릴 라이더 매우 새우깡 하나 먹는 거예요? 매우 새우깡? 매우 새우깡까지 매우 쉽죠 누룬 배우하면 안 되나? 넌 사랑이 뭐라고 몬스타엑스 선배님의 노래 제목이 오드는 니그 땡! 오드는 니그 땡! 땡! 몬스타엑스 선배님들의 럽 너무 그랬다 곧 곧 곧 곧 곧 곧 곧. 신곡인데 신곡 포스트 케잌 아 이거 이거 맞아 오케이 신곡이라서 이름이 금? 스데시 선배님들의 오드는 니그 땡! 오르내리 이겼때리 오르내리 이겼때리 너무 늦게 말한거 아닌가? 포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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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포스틱 이거? 은병 블랙핑 선배님들의 럽식그러 오르내리 이겼때리 트와이스 선배님들의 사이티스트 정답 힘장 힘장 힘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진짜 같은데? 은병 세븐니 선배님의 락윗듀 정답 나 너무 잘하는데? 정답 정답 이럴게 없는지 드럭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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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마이벌 오마이벌 선배님의 던던댄스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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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휴대 엔하이벌 선배님의 블랙스쿨스 홈런볼 내놔 준비 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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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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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몰라? 아 이거 그거잖아 그 힘찬 그 힘찬 아 그 이걸 모른다 아 이름 까먹었어 땡 은부영 bbc 선배님의 밥합 뺏는 건가요? 3개 기회를 얘네 줬잖아 근데 얘네가 못 마셨으니까 저희 두 번째 기회니까 오케이 이거 3개 아니죠? 3개 뜯는 거 아니에요? 아 그래 은부영 오늘은 이글데이 잇지 선배님의 아이씨 오늘은 이글데이 잇지 선배님의 달라 달라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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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끝난 건가요? 아이씨 아이씨 보낸 이름 외치면 아이씨 은호 블랙핑크 선배님들의 럽식걸 럽색? 럽식걸 땡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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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보 프로그램인데 S가 빠졌어요 아이씨 정말 쉬웠고요 네 정말 쉬웠어요 저는 사실 K-POP의 악사이기 때문에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1등은 정말 당연한 결과였지 교수님과 학생님들입니다 1등은 못했지만 재현이 형이 캐리했다 젖잘사 그렇죠 젖잘사라고 하죠? 좋은 친구였습니다 진짜로 우리 같이 나눠먹기로 하죠 아이씨 두 명이서 역사에 역사킬 씨름이 있고 힘이 쓰면 뭔가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정말 좀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K-POP을 그쵸 네 그러면 저희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Y-O-UNITE 유난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안녕